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분은 MZ세대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소위 기성세대라고 하는 중장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MZ세대에 대한 얘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매우 다른 사고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기성세대의 중론입니다. 특히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조직에서는 소통의 문제가 조직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MZ세대가 누구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조직구성원으로서 MZ세대의 바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MZ세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MZ세대는 어떤 연령대를 칭하는 것인지 좀 살펴봐야겠죠? 아시다시피 MZ세대란 M세대와 Z세대를 결합한 말입니다. 각 세대를 구분하는 나이는 연구권자 문화권에 따라서 자금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통계청 구분 기준으로 M세대란 1980년도부터 1994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를 의미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는 미국의 유명한 세대의 전문가인 윌리엄 스트라스와 닐하우가 저술한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해당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고착화되었다고 합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하는 Z세대는 보통 1995년부터 2005년도에 출생한 세대라고 봅니다. 이러한 세대별 출생연도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고 구분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본학습에서는 세대별 대략적 연령을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세대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인 거죠. TV는 물론이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메커니즘이 원어민처럼 익숙하고 SNS 플랫폼과 신기술의 적응이 매우 빠릅니다. 성경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는 이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칭하면서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다 이렇게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류와는 매우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죠. MZ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두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는 MZ세대를 새롭게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미미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것에 초점이 나에게 맞춰있는 내가 가장 중요한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MZ세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0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MZ세대는 1629만 명으로 전체 이후에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또한 2020년 인적자본기업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 30대 정규직 직원 비중은 40.6% 정도입니다. 어느덧 MZ세대는 한국사폐 경제활동의 주역이 된 것이죠. 국내 100대 기업의 MZ세대 임원도 증가 추세인데요. 한 글로벌 채용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28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는 63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MZ세대는 구성원 비율이나 영향력 면에서 조직 내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주요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조직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주의적 성향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채용전문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MZ세대가 기업에 원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월화별 종식, 개인 이익 우선, 개성존중, 또 개인 성장 지원 요구 등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항목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회사와 일이 우선이던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른 성향이죠.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이 일어나고 조직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에 대한 욕구입니다. MZ세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커리어 전략에 일치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도 자아 실현에 있다는 것이죠. 조직 구성원으로서 MZ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공정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MZ세대는 대학 진학과 취업 관문을 통과하면서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MZ세대에게 공정이란 개념도 기존 개념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대학교 신재영 교수가 출간한 책 공정한 보상을 조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MZ세대에게 공정이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의미하는 매우 실용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 매우 중요시 됩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MZ세대의 세 번째 특징은 양방향 소통입니다. MZ세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들이 소통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이 꼰대라는 말을 내세워서 방어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MZ세대는 기존의 경험만을 강요받는 대화를 거부할 뿐입니다.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의 태도를 꺼려하는 것이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소통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회의 많은 조직들은 이러한 MZ세대의 특징들을 간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 사회에 폭넓게 존재하는 중심 세대이기 때문이죠. MZ세대의 직원 비율이 높은 글로벌 기업 구글은 이러한 MZ세대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개발하도록 했죠. 20% 룰 같은 사례가 그 중 하나인데요. 모든 직원에게 주당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지메일과 구글 웹 등에서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죠. MZ세대의 성장 욕구가 가진 잠재력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MZ세대와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MZ세대가 원하는 진정한 소통이란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 문화를 형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모색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MZ세대는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렵고 낯선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기적이라거나 노력하지 않는 세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세대로서 이 시대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동료, 제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서 인정할 때 소통은 더욱 쉬워질 것이고 조직 문화는 더욱 바람직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